안녕하세요. 저는 육상의 전술을 연출한 김태은이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내나라로 떠난 소녀라는 작품을 연출한 정혜인이고요. 풍선꾼을 만든 유세이라고 합니다. 부모저도의 연출을 맡은 우강원이라고 합니다. 섹션에 매일매일 한 분씩 감독님들을 선정을 해서 투표를 해서 투표 결과에 따라서 폰디피플상 수혈을 하게 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렸고 9시에 마감됩니다. 그러니까 여기 계신 감독님들은 30분 동안 어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저서 감독님 투표입니다. 이 영화는 상을 받게 될 분이 진짜 정말 간단하게 감사합니다.